몬티의 리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몬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밝아요. 밝아요. 우리 몬티, 밝습니다. 자, 일단 우리 멤버 개별적으로 한 분씩 소개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몬티의 리더를 맡고 있는 나라찬이라고 합니다. 네, 리더의 나라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몬티의 막내 렘퍼 로다입니다. 네, 렘퍼이자 막내인 로다. 자, 마지막 빗세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몬티에서 만청이자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빗세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몬티 여러분들 정말 감격스러워 하셔야 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몬티의 데뷔 쇼케이스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해주셨고 몬티 오늘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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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점에서 먼저 포토타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일단 나라찬 분부터 포토타임을 시작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 두 멤버는 잠깐 옆으로 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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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나라찬 분 저한테 마이크를 잠깐 넘겨주시고요. 자, 포토타임 앞으로 여기 네. 네. 자, 포토타임 먼저 나오시고요. 포토타임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티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나라찬 분 포즈. 정면 컵부터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네.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우리 나라찬 분. 네. 싱싱하게 하려고 했으나 조금 긴장되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빗세훈 분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자, 빗세훈 분 마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 성격이 밝고 이하기도 잘하고 굉장히 예능이 잘 어울리는 그런 멤버입니다. 자, 빗세훈 분 정면 컵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 역시 밝음이 품어져 나옵니다. 네. 자,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아, 모트가 이제 최고가 되겠다고 그러십니다. 넷, 다섯. 자, 왼쪽으로 포즈 취해주시고요. 자,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빗세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해요. 2019년도에 새해 복 많이 하시도록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자, 마이크를 날아주시는 건가? 네. 날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더군 나와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트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요. 네, 랩 실력을 아주 또 반껏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무대까지 행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더군 정면 컵.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우리 멤버 개별 코스 이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멤버 다들 나오셔서 이제 닥채 코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해 주시고요. 자, 세분 잘 안 해주시고. 우리 모트가 사실 청정돌, 유기농 아이돌, 또 강화도에서 올라온 그런 순수한 청년들이잖아요. 그런 순수함을 마음껏 혼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즈 사용 시작합니다. 포즈 정면 컵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저희는 청정 아이돌. 네, 모트입니다. 강화도에서 아주 자연친화족을 지내면서 열심히 음악 작업을 해왔고요. 오늘 드디어 데뷔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넷, 다섯.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시죠. 오른쪽 컷. 자, 우리 몬트를 좀 더 알릴 수 있게 다양한 포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즈를 취하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네,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포즈 취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후회 없도록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늘 일단 시작은 빗세운 분이 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작은 빗세운 분이 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